바람 푸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마음 쓰고 감수가 오직 저기 와요. 왔다 왔다 왔다. 제주도입니다. 나는 근데 약간 제주도에 설렘이 없는 것 같아. 1월 말에 제주도로 왔다가 우리 아빠가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는 거야. TV 무슨 방영되고 어쩌저쩌저 갔더니 떡볶이 국물이더라고 갈치조림이. 근데 막 시벌이 막. 아 근데 제주도가 엄청 커요. 사실 촬영 일정이 되게 빠듯한 거예요. 그게 좀 아쉽네. 금방 가야 돼서. 왜냐면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 없지. 제주도 왜 갔냐 제작진들 막 이러면서 1도 안 하냐! 아주 유쾌히 봤습니다. 제주도는 두 개로 나눠서 갈 거예요. 제주시랑 서기서기. 오오오오오. 제주시를 돌아다닐 거고요. 네네. 근데 제주도 맛집 못 찾을거야. 아. 아니 집에 안 가야지. 집에 안 가야지.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른 퇴근은 말이 안 돼. 피를 쏟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맛집 찾으러 갑시다. 아아. 여행의 시작은 궁항이지요. 너무 크다. 택시가. 까맣고. 근데 사실 모든 로컬의 맛집은 택시기사님들로부터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는 맛집만 해도 소식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분이세요? 네 요즘에 관광객분들이 많나요? 고향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관광객들은 택시를 타면 어딜 많이 가요? 맛집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고객들은 아직 가면 없을 거에요 그러면은 타자 우리가 탈까요 사장님? 네 6명밖에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또 몇 명만 태우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올 거예요 사장님 네네 제가 도와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 우리 떠납시다 사장님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렛츠고! 우리 선생님은 제주도에 몇 년 정도 사셨어요? 한 50년은 사셨어요 제주도 사투리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어필을 좀 해야 돼서 두 번 이상 간 또 간집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제가 몇 번 가봤어? 그거는 서울 말이잖아요 선생님 몇 번 가봤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가봤냐? 이거는 하거든요? 관광객들은 사실 제주도에 오면 갈치조림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지치조림을 요즘 많이 먹죠 갈치조림이다 한번 이제 가보세요 아 지치조림하는 대로 나 못 찾아드릴 테니까 어머어머 지금이요? 지치조림집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갔는데 이름이 뭐? 다 왔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이름은 가야지 하는군요 우리가 명물식당이네요 38 아 명물식당 아 지치거든요 지치요리 전문점 고전적입니다 하여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첫 집이죠 저희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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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치조림 먹는 거 찬양해도 될까 해서 영광이죠 사장님이 내 미모에 감탄을 하시네 아 너무 복분하고 들어가 봅시다 지치조림 하나 주세요 지치조림은 어디 있어요? 제주도 말로 깻조리 깻조리 왜 깻조리예요? 지치를 잡아서 걸리면 깻깻깻거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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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리를 내 지치 잡을 때 볼 수 있어요? 깻깻 거리는 거? 한번에 담아줘 나 궁금해 진짜 깻깻 거리는지 소리나죠? 깻깻깻 어묵객 소리나 오 개구리 소리다 겁이 이런 소리나 대게 아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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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 되찾아주세요. 우와! 냄비가 뜨거우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냄새 뭐야? 딱 왔을 때는 달짝지근하고 약간 매콤한 그런 갈치조림의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 아니야? 조림은 또 국물을 살짝... 진하다 국물이 이거 봐봐.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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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까 전에 이 새끼들이 아까 깨깨깨깨 걸어서 빈수레 같아. 더럽게 요란하네 이랬는데 아니네. 빈수레가 아니네. 진하다. 생선을 다 발라. 다 발라. 오케이. 이거 봐봐. 생선 다 발랐잖아. 여기다가 국물 이렇게 해서 확 넣어가지고 감자를 살짝 또 같이 올려가지고 알지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이게 여기니까 제주도니까 또 가능한거든. 살이 꼭꼭꼭꼭 눌려. 이빨로 생선살을 눌렀는데도 아직 있어. 이게 쫄깃쫄깃하고 조금 오버 더해서 화로의 색감이에요. 지지회의 특유의 단맛이 있어요. 그게 조림이 되다 보니까 생선 자체에서 기쁜 맛을 계속 내주는 것 같아. 조림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관광지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기는 해. 여기를 왔어야 됐네. 아빠를 모시고. 아시아나 타고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버스도 빌렸고. 뷔페도 있구나. 뷔페도 있어요. 잘했어. 좀 일 좀 해 그렇게. 뺏겋거리고 싶잖아. ihi. 뷔페도 remain. 뚝은지 PPL은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너무 궁금하네. 오늘의 PPL 하나 두 세영! 이게 뭐야? 살алось? 우리 거기도 하고 정리를 두고 이거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어uka. 국내산 오리로 만든 오클블렌딩. 프리미엄 증유주. 수리네. 사락. 아니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항상 대기업이나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인지도를 알리고 싶다고 그래 너무 안 유명하다 800여 개의 술 중에서 2022년 대상관이었습니다 2022년도 풍자와 같은 술이네 이거 뜻이 뭐야? 사락이 뭐야? 눈 오을 때 눈에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쥐쥐가 죽을 때 깽깽거리는 거랑 똑같네요 사락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데? 난 진짜 맛있는데? 나 이거 10병만 보내달라고 해주면 안 돼? 흰단이 하이블 하고 싶다고 다 먹는 그게 있어 먹어볼게요 자 이거 이거 1 무조건 대미소다 해야 되는 거야? 사락만의 레시피를 하나 둘 어머 서울서부터 들고 온 거야? 레몬을? 고이 고이 들고 오고 이게 이제 우리 재미사락 재밌다 재밌다 와 존댓다 이거 또 하나의 일이야? 거짓말? 진짜로? 와 대깐 모히또맛도 나고 딱 칵테일 맛이야 너무 맛있네 이거 맛있어 꿀짝꿀짝 먹다가 나 저기서 지금 물실하게 생겼어 아우, 뻥 뚫리네. 바닷바람이 사뭇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뻐요. 안녕. 반갑습니다. 아기가 말을 할 줄 아는... 안녕. 여기 제주분이세요? 원래 소박이고. 네. 근데... 맛집을 잘 못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다짜고짜 맛집을 물어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혹시 제주도 살면서 어우, 나 이 편견 너무 싫더라. 저런 말 많이 듣죠. 못하고 줄보네요. 아, 말 타고? 그거는 조금 옛날 얘기야. 너도 귀가 짜지? 너도 말 타고 유치원 가니? 어머. 아니, 저기에 지금 물질하는 해뇨분이 계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여기서 해뇨분을 봤는데? 아, 안 계시네. 해뇨가 아니라 그냥 물개 아니야? 잠깐만. 해뇨분이 지금... 가진 흔적이 있어, 지금. 해뇨분의 흔적을 따라갑시다. 저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지금 들어가셨어. 빨리 와, 빨리.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 사라져. 네. 계속 올라갈까요? 네네. 저 맛있는 맛집 알려주셔야 돼요. 맛집. 네. 네. 저 할머니 걸로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어머니, 제가 갈게요, 어머니. 제가 들고 올라갈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머니. 맛집을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거 안에 이렇게 두까요? 네. 제가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예쁘시네. 제가 바다에서 이걸 건져 왔습니다, 어머니. 예쁘시네. 이거 뿔소라예요, 어머니? 네. 이거 구경해도 돼요, 어머니들 하시는 거? 네. 네?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으려고? 모르겠어요. 석당미라서 구워달라고 했어요. 아, 안 구워줘, 안 구워줘. 안 구워줘요. 그럼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 네. 먹자, 먹을 것 같아? 네. 하나 먹어볼게요. 네. 네. 야. 야. 아이고, 이거 넣었기 때문에. 가봐, 가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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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갓 달랑하네, 이거. 어머니. 저 양반 주지 마세요. 저 주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일 안 했잖아요, 어머니. 우와. 소라, 소라. 홀소라. 어머니, 너무 염치 없지만 혹시 초장이 있을까요? 초장이 있긴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어머니가 직접 여기 앞에서. 직접 하신 것처럼 잡으신 거잖아요. 너무 달아요, 끈소라가. 닭설탕을 왜 먹어? 이게 너무 난데. 맛있어. 제주도 맛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맛있는 데는 늦어 먹으러. 떡갈비 하고, 야식 나오고, 연잎밥 나오고. 연잎밥 나오고, 떡갈비 나오고. 멀어서 안 돼, 여기서 좀 어디. 어디예요? 그 먼 곳이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나는 가정집인데, 시외버스 타면을 가면 알아주는데. 시외버스는 여기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집인데 알아줄 거야. 가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빨리 찾아볼게요, 어머니. 이름이 뭐죠? 다담. 다담. 가서 맛있게 먹고 갈게요, 어머니. 뭐를 알겠어, 맨날 광고다. 정말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맛집 가기 위해서 그냥 검색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개같이 일해서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해녀 선생님들의 맛집. 저기 있다. 기운이 느껴집니다. 궁서책, 궁서책. 우와. 실제로 어머님들이 지금 다 들어가시고 있죠. 우와. 빨리 가봐야겠다. 우와. 우와. 근데 난리 났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근데 부잣집 집 몰래 들어온 거 같아. 이거 되게 가정집이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사장님한테 방송 출연자. 찾을게요. 우선은 사장님께서 방송을 일절하지 않으신데요. 또 간 집은 된다고. 또 간 집은 또 한양에서 왔기 때문에 먼 길을 말을 타고 왔다. 그러면은 기다려라. 날씨 좋다. 근데 약간 여기가 개봉의 성지 같은 곳인가 봐. 어르신분들이 나오잖아. 이 정도면 제주도에 아버지들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어머니들의 맛집. 파담. 우선은 메뉴를 한번 볼게요. 메뉴가 연잎 빡빡갈비 전복이라니까 연잎 정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돌쇠야. 개 있느냐, 돌쇠야. 잡채예요? 뭐야? 보통은 원래 이렇게 안 주시는 거죠? 네,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이게 반찬들 있고요. 여기 떡갈비. 윤키 자르르. 그리고 전복. 번갈아다. 잡채. 이거 생일상 아니야? 왜 어르신들이 많이 오겠다는 생각을 이해가 될 거고 있습니다. 밥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찰기 봐봐. 기교부림 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반찬이 필요 없는데? 반찬이 필요 없어. 이 연잎에서 우와. 대나무 통밥 있죠? 향이 한 두세 배치네요. 은행, 오차, 대추, 특히 연잎 이런 냄새들이 확 오이면서 영양 찰떡. 그것처럼 오히려 이것만 먹어도 밥만 주워 먹어도 맛있네. 그리고 또 오늘 잡채를 주는데 가죽도 있구나. 잡채가 손도 많이 갖고 그리고 금방 쉬어요, 이게. 저는 사실 식당 가서 잡채를 먹지 않아요. 괜찮아서 나왔을 때 당면만 많아. 근데 여기는 정말로 명절에 하는 것처럼 재료가 진짜 많아요. 당근, 시금치, 버섯도 두 가지에다가 고기에다가 다 있어. 잡채가 우리가 아는 맛이 달짝지근한 맛, 짭조름한 맛,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그냥 극강의 맛인 거예요. 다 찌네. 근 2년 안에 먹은 잡채 중에 1티어. 아, 그리고 또 이 전복도 아, 이 귀요한 거라고. 어머! 음... 어머! 이건 나한테 약간... 어머! 육지 것들아, 이게 전복이다 이런 느낌이야. 전혀 비린 맛도 없고, 뭔가 바닷물로 뭔가 가늘한 듯한?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짭조름한 맛이 있어. 우리 혜연 선생님들은 거기서 전복도 하고 근데 여기를 찾는 건 얼마나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 그대로 맛있게 구운 거잖아. 아, 전복 이 정도라면은 아까 그 혜연 선생님들 한 방은 먹게 된 거야. 대박인 떡갈비. 음... 떡갈비. 우와! 뭐야 이거? 나와야지, 이런 게. 음... 잡채 맛있고, 연잎밥 참 건강하고 근데 뭐가 부족해. 그 뭐가 뭐지? 그래, 속셀 맛이 부족했어. 속셀. 딱 좀. 단맛, 짠맛, 간을 제대로 해서 그리고 안에 고기가 육지가 꽉 차있어요. 연잎밥이라고 너무 잘해. 음.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실 연잎밥이라는 거는 사실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메뉴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와도 너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1티어 한정식집 오는 느낌인 거지. 아, 이제 또 든든하게 밥을 먹었고 아, 뭔가 지금 나는 라인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인터뷰의 라인업. 첫 번째, 우리 택시기사 선생님. 두 번째, 우리 혜연 선생님들. 반박불가할 분들이잖아. 제 가방 좀 주세요. 반박불가를 만들겠어, 내가 아주. 기다려봐요. 안녕하세요. 어, 제주도 사세요? 네. 여기 3시도 살아요. 그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제주도에 그러면 총 몇 년 사준 거죠? 그 알아서 여기서 살아. 제주도 맛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으로 알려진 데도 좋지만 도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것도 많아요. 어, 제주도에 이제 60년을 거주하고 계시고 제주도에 산 증인이시잖아요. 나의 또 간집이다. 블라디도 향토 음식이 아닌데도요. 뭔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닭날개를 좋아해서 매운 닭날개? 네네. 저는 2008년도 지금까지 단골이에요. 그러면 15년 단골.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불닭봉작. 제주도에만 있는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이 안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드님 계세요? 예비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 오셨어요? 자가가 두 채 있사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근데 배가 고프 옵니다. 푹 이랬을 때 어머니 딱 어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또 잘 가는 곳인데 여기서 가까운 백주리조림이라는 식당. 우럭조림. 진짜 맛있습니다. 우럭조림. 우럭조림은 거기 식당은 가격이 만약에 비싸거나 그래도 안 들어오고 없을 때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네요. 저도 자주 많이 해요. 예수로 고인이 생기면 소개를 해주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런 사실 쥐쥐조림을 먹고 왔어요. 깨끗거린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깨끗거리던데요? 깨끗거리던데요? 제가 봤어요. 어머 어머니 환장하겠네. 제가 듣고 왔다니까요. 이러더라니까 그저 객줄이래요. 쥐취조림하고 우럭조림하고 많이 다를까요? 그렇죠. 택시기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제주도 1등 쥐취조림집이래요. 조림에 약간 이 입맛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오. 택시기사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택시기사님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곳이겠죠. 아 Refn iera T1 되게 편해 보여요. 차 타고 다닙니다. 뭐야? 저게 바로 보이는데? 오、 사장님이 수족한 청소를 하고 계시는구먼 저는 그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매일 좀 보고 있는데 어머나 나한테도 이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집이요, 이건. 간집! 맞아요! 또 간집이에요, 이거! 어머나,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우럭조리!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희 근데 우럭조림밖에 못 먹는데? 우럭이 없어요, 지금. 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럭이 안 들어와 있으면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아, 또 뭐 열심히 걸어 봐야죠. 안녕하세요. 어우, 놀래라. 어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요? 어우,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차에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미안해요. 진짜 쓰레기가 되게 많네요. 아니요? 아, 또. 근데 뭔가 책임감이 붙었어. 정말 SNS 이... 그냥 저대로 하면 돼. 저대로 테이플만 놓으면 돼. 한번 보자. 아우, 인테리어 다 돼 있네. 여기다 테이플만 깔면 되는 거 아니야? 풍자하네. 이거 하나만 올리면 끝나지 뭐. 아우, 너무 훌륭하네. 저 언니 쓰레기 많아서 그래. 어머, 어디 사람이에요? 저요, 저기로. 언니, 한번 탑시다. 어머. 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뭐, 어디 한 바퀴나 쓴 돌 좀, 언니. 저희 바다 가도 돼요? 어머,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저를 어디로 내려가시려고. 아니, 제가 예전에 언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가족 여행을 갔어요, 여기로. 여기 너무 맛집이라고 해서 갈치조림집을 갔는데 새서 떡볶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떡볶이인 거예요. 아, 그렇게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진짜 그거 알죠? 도민들은 갈치조림 먹으러 안 가버렸대요. 자연히 집에서 거의 공화 다 해주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저처럼 인스타 감성. 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주도에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잘 알려줄 텐데 사람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해요, 있지 않을까. 구독자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로컬 맛집을 찾아야겠네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이 집만큼은 포기 못한다. 이 집은 나이 1위다.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오, 두 개. 빨간색과 하얀색이 생각이 나네요. 오, 레드푸드와 화이트푸드. 예, 예요. 오, 근데 그 두 군데에서 정말 한 군데만 추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갈게요. 빨간색. 해바라기 분식이라고. 어? 분식집인데 분식은 안 팔아요, 그거는. 오, 이름이 분식인데. 분식집인데? 여기 메뉴가 숭두부찌개인데 네. 저희가 아는 그런 약간 몽클몽클한 숭두부가 아니라 네. 자박한 숭두부거든요. 네네네. 숭두부찌개 약간 뜬금없단 말이에요? 서울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메뉴가 손님을 위한 음식의 그런 느낌은 안 나잖아요. 네네네, 그죠. 투박하죠. 그럼요. 근데 드셔보고 다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먹어봤어요. 우와, 그게 진짜 찐맛침인데 전문 용어 앵코르라고 갔군요. 언니, 거기다 데려다 주세요, 저.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네네네. 바로 가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해바라기 분식.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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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겠는데. 아, 정말요? 빨리 들어오라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어떻게 섭외를 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뻐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음식점이라고 해서 저도 메뉴를 봤거든요. 떡볶이, 쫄면, 김밥 안 팝니다. 아니, 일반 순두부랑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고추장찌개 너무 많은데? 우와 오! 냄새! 이따가 나왔는데, 냄새. 고추장찌개가 냄새 나.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주소비 떴어. 오, 여기 밥이 있어요? 밥 없죠? 밥 없어. 밥은 따로 시키는 건가요? 밥 주세요. 밥은 따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반찬이 같이 오는 거. 아, 밥을 안 주시는... 오, 반찬은 없나요? 반찬이 없는데 있어요. 아, 반찬 셀프인가요? 네, 셀프. 우와 한 번 볼까요, 안에? 아, 잠깐만. 수저를 넣는데 느낌 왜 이래? 이게 뭐야? 순두부찌개라고 하면은 멍글멍글 순두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묵직하고 고기 다진 육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기 같은데? 한 번 먹어볼까요?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마성의 증류주. 국내산 100% 도리. 스타라.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사 식당 맛이야. 진짜.. 와... 진짜 좋아? 일반 순두부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거는 부드러운 순두부가 아니라 씹는 맛이 있어, 고기처럼. 근데 이 안에 진짜 실제 고기가 있어. 그만큼 온 거 차고 그래서 고기처럼 좀 단단한 순두부찌개다, 이거는. 이 순두부는 그리고 국물이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데가 칼칼한 맛이 확 와. 자극의 끝판왕. 와... 나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여기 보면 깻잎도 팔고 있고 오징어 색깔도 판매하고 있어. 밑반찬에 밑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색깔도. 대님도 먹어볼게요. 신중하고 싶습니다. 제주 편이니까요. 이 조그만한 순두부와 이 정말 이 귀여운 이 반찬에 밥을 세 공기로 먹을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이 자극이 맛이다. 진짜 여기는. 또 간 집. 제주시 편. 혼자 갈 또 갈 집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짓을 했지요. 정말 자극의 끝판왕. 고춧가루. 다시다. 후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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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서 먹고 싶은 맛입니다. 제가 저거를 먹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한 2초 정도 싹 지나간 게 있거든. 스님이 저거를 먹으면은... 절 밥을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지하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서울에 올라가서 해바른 음식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러면서 자동스럽게 스카이 스캐너를 열어가지고 미라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시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 혹시 잠시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똑같이 제조편. 1등은 해바른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1등입니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서귀포. 오늘보다 더 찢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춤. 두둔. 어? 뭐 하시는 거지? 맛있게 드신 음식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저것보다 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여행객들 이건 왜 사가는지를 모르겠다. 이걸 왜? 라는 물품이 있으세요? 감귤 초콜릿. 하하하하하하 최근에 개인 채널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셨더라고요. 일본 브이로그요? 네네. 사람들이 또 간 집인 줄 알았다고. 아 네네네. 썸네일 고용설에 대해서 한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따라 했다기보다는 제주도에 또 활동하는 오빠들도 알고 있고 뭐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뭐 어떻게 조져? 서로 좋게 좋게 갑시다잉. 어? 형 부끄대로. 하하하하 시청해주셔서.